왜 이동완가? 왜 이동완가? 꼴꼴 프랑스, 비밀의 일을 하며, 여기가 연방이 안되어있어요. 반찬은? 영광장에 전해드렸어요. 가! 애인만 한 번 들어갈게요. 애인만 할게. 애인만 할 수 있을지. 왜요? 로비스 보철도 봤어요? 네 저희는 Adv отец 사령 2년을 받았는데 그때는 싸이코패스 잘 어울리시네요 ци alltid 이슈 네. 안 더우세요? 더워요. 더워요.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어떠세요? 시원 섭섭해요. 시원 섭섭해요. 시원 섭섭해요. 안경 잘 어울리세요? 시원 섭섭해요. 칭찬은 약하시네요. 아휴. 남자친구. 리오라스. 카카오팅. 자. 시원 섭섭해요. 시원 섭섭해요. 시원 섭섭하 CEO 우수수 record. 시원 섭섭. 수아했어요. 고맙습니다. 우리도 안 가. 우리도 안 가. 권수현입니다. 크라임 퍼즐이라는 드라마를 올해 한 4월 3월, 4월 그때부터 준비해서 촬영을 지금까지 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스태프들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리고 현장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되게 힘든 것도 많았고 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게 다른 작품들보다 더 많이 남는 작품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아쉽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더 재밌게 겪었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뭐 힘들지만 재밌게 촬영했고 또 처음으로 해보는 그런 장르물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또 곧 좋은 제품 금방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금방 찾아뵙겠습니다. 자주 봐요. 감사합니다. 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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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upbeat